더 세게 느껴주시죠! 조금만 더 세게! 여쭈요! 여러분들, 지밍패스가 시민이가 시작됩니다! 모두가 다시 새롭게! 라고 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네! 자, 한번 의장님!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. 지밍의 승진이 회고에서 다시 새롭게! 한국의 승진이 올리브! 후우! 유지시들 나오세요! 여러분, 그만 돌이 뜨네요! 그럼 돌이게 바로! 가요! 신나게! 고! 가요! 가요! 우리 손님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기 이쪽 열어주세요 자 가요 테스트를 여기 이쪽 열어주세요 여기 이쪽 열어주세요 여기 이쪽 열어주세요 여기 이쪽 열어 이의rina esten 얘들아 영화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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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